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세계사 고아름입니다.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볼 내용 바로 해설 강의가 되겠는데 이번 시간 어떠셨어요?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게 난이도가 쉬웠어요. 그리고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세계사가 동아시아사보다 좀 더 어려운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세계사가 조금 더 쉽게 나왔어요.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강의는요. 그래도 조금 더 이례적으로 선생님이 엄청 연도를 강조하잖아요. 근데 연도를 강조하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. 흐름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물론 연도를 외우면 나중으로 갈수록 편합니다. 연도는 하시는 게 좋은데요. 여러분들 중에는 이번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서 아직 연도까지는 못 외운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연도 없이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 보겠습니다. 자 1번부터 가볼게요. 들어갑니다. 자 뾰로롱 가볼게요. 1번 밑줄 친 왕조 이거 쉬워요. 1번 문제는 쉬운데 이번에 되게 특이하게 원래는 4대 문명 중에서 황허 운명의 출제가 가장 떨어졌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나왔어요. 황허 운명이. 자 청동 토치 나왔고요. 제사에 사용되었던 중국의 황허강 유역의 왕조. 자 이건 지금 뭐 상이나 주가 되겠죠. 그럼 황허 운명이니까 정답 몇 번이겠다. 어 이거. 자 상나라나 주나라가 나오면요. 정답 이거. 상나라 거. 갑골 문자가 나올 수 있겠죠. 자 지구라트 메소포타미아 콜로세움 로마 사자에서 이건 이집트 하라파 모현조도로 인더스 문명 되겠습니다. 넘어갑니다. 2번 가왕조. 이유물은 가의 아수카왕을 모델로 해서 중국 남북조에서 만든 거래요. 자 아육왕이라고 불렸대요. 아육왕. 자 우리 아육대 생각나죠. 미안합니다. 자 그럼 여기서 자 전연성왕의 화신으로 이해했다. 즉 이제 중국은 이 아수카 대왕을 부처가 현세에 내려와서 세상을 통일하는 자로 이해했다는 거예요. 자 그러면서 아수카왕은 부처의 가르침에 따를 걸 강조하면서 이런 석주를 만들어서 세웠대요. 자 그럼 이거 어느 왕조? 마오리아 왕조. 마오리아 왕조 특징은 뭐다? 여기서는 아직은 대승불교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상좌불교가 발전했다. 5번이 답이 되겠죠. 자 시크굴 출연했다. 시크교가 나온 것은 무글제국 샤크탈라 마바라탈라마야나 자 이런 거 나오는 거 언제? 굽타왕조 파지마알은 무글제국 쿠트브미나레가 세워졌다. 이건 델리술탄왕조 시기를 말하는 것이죠.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. 자 이것도 여러분 인도 문제가 나왔는데요. 인도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근현대사 파트가 나와요. 인도가 이제 플라시언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포양직 나오는 그 이유 사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어려운데 이번 문제는 좀 더 쉽게 전근대를 냈다는 거죠. 자 됐나요? 넘어갑니다. 자 그 다음은 자 이제 가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. 자 우리는 그동안 교황과 황제 및 제우들과 이규도에 맞서 싸웠습니다. 그러나 크리스트교 세계에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. 자 베오그라드를 점령했고 이 나라가 가가 우리 헝가리를 정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헝가리를 치러 오고 있나봐요. 자 제국의회는 크리스트교 세계를 위해 싸운 헝가리를 배신해서는 안됩니다. 헝가리가 가에 의해 정복된 콘스탄티노폴리스처럼 되면 안됩니다. 자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오스만 제국이 점령했죠. 비잔티움을 멸망시켰잖아요. 그러면 가는 오스만 제국이다. 자 정답 몇 번? 오스만은 1번이 되겠죠. 단골 문제죠. 오스만, 예미체리. 너무 쉬운 부분이었어요. 자 이스파니스로 정해졌다. 이스파는 사파비, 신선호마 제국 해체했다. 이거는 나폴레옹이죠. 몽골 침력으로 망한 건 한두 개가 아니야. 서하, 호란, 남송, 금나라 등등 있죠. 마라타 동맹의 반란으로 위기를 겪었다. 자 이거는 지금 무굴 제국이 되겠죠.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쌤이 언급하고 싶은 게 있어요. 지금 현재 2번과 3번이 모두 각국사 문제예요. 뒤로 점점 가면 갈수록 느껴지겠지만 원래 작년까지의 세계사에서는 각국사 중에 아프리카 혹은 아메리카의 전근대 등이 나왔었어요. 그래서 사실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지역의 전근대 혹은 균현대는 좀 어려웠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쪽 파트가 나오게 되면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었어요. 이게 쑥 빠진 거예요. 물론 아메리카 지역에서의 독립운동은 절대 빠질 수가 없고요.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가끔씩 등장하는 이슬람 계통의 왕조에 대한 거는 살짝 봐야 됩니다. 그런데 큰 덩어리 자체가 일단 그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. 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지역이 빠진 것만으로도 난이도가 되게 쉬워 보인다는 거 그래서 세계사가 참 할 만한 과목이라는 거 이걸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네요. 자 그러면 3번 됐나요? 지금 각국사가 되게 평이하게 나오고 있죠. 그렇죠? 그렇죠?